자 그러면 여자 400m 릴레이 예선 1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400m 릴레이 예선 1조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3레인 우주소녀.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강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우주소녀는 네 명의 선수가 모두 고른 편입니다. 네, 네. 이번에 은서가 출전하니까 막강한 팀으로 보면 되겠죠. 우리 은연님은 무조건 우주소녀죠? 네, 그렇습니다. 기록이 있고. 네, 아직 예상하기엔 이른데 우주소녀 뒤를 쉬는 강자가 나타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선 1조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자리에! 자 첫 주자는 자기 코스만 달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주자부터는 이제 오픈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강력한 우승후보는 상대인입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튀렸어요. 자, 레인을 지켜야 됩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튀렸어요. 자, 레인을 지켜야 됩니다. 출발했습니다. 레인을 어기면 실격입니다. 자, 이브 선수가 잘 나가죠. 아, 빨라요. 2부 빨라요. 벌써 우주소년을 잡았고요. 벌써 우주소년을 잡았고요. 벌써 우주소년을 잡았고요. 자, 하루도 빠릅니다. 하루도 빨라요. 빠른데요. 아이고,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나요? 빠른데요. 아이고, 넘어졌어요. 다 넘어졌나요? 이달의 소년 빠릅니다. 자, 우주소년. 지금 우다가 치고 나갑니다. 2위가 벗겼는데요. 야, 빠른데요. 2위가 벗겼는데요. 야, 빠른데요. 빨라요. 둘 다 빨라요. 자, 현진. 이달의 소녀가. 3위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주소녀마가 지금 얼떡하게 1위를 달리고 있죠. 네, 압도적으로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바통을 놓칠까 봐 주저주저하다가 많이 좀 손을 봤어요. 2위는 네이처. 자, 은선마요. 은서 빨라요. 은서 빨라요. 은서 에이스거든요. 자, 충분히 여유 있게. 여유 있네요. 힘을 부족하면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은서. 1위는 우주소녀가 되겠고요. 그렇죠. 우주소녀가 되겠고요. 그렇죠. 2위로 처음 출전한 네이처가. 네이처가 2위로 들어옵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달의 소녀. 이변 없이 우주소녀가 1위로. 또 기록도 궁금해집니다. 이달의 소녀는 실격이네요. 네. 세 번째 주자는 바턴 존을 오바를 해서 받으려고 했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자는 그 선에서 안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바턴이 안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턴 존 오바가 된 거죠. 너무 아쉽네요, 이달의 소녀. 잘 달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주자인 이브 선수가 굉장히 치고 나가서. 맞습니다. 또 윤여춘의 저주가 시작되나 했어요. 우주소녀가 따라잡히면서. 자, 여기는 주저했어요. 인사하면서 뛰네요. 자, 우주소녀와 네이처가 결승에 진출을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예선 세 번째 대결입니다. 우주소녀 다영 대 사우스클럽 남태현 선수입니다. 다영 씨는 지난 추석 특집에서 예선 탈락이라는 안타운 결과를 맛보게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많은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는 컨트롤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습하면서 이 친구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되게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떡해. 가야지. 어떡해. 막 바들바들 떨고 벽 쪽으로 못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한 거죠. 저는 채찍질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더욱 더 세게 박차를 할 수밖에 없어서. 내려가고. 때리기 싫은데. 때리기. 알았어. 안 때리기, 안 때리기. 괜찮지? 안 무섭지? 그치? 이리 와봐. 이거 와봐. 안 무섭지? 그 벽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당근으로 이 공간은 안전한 공간이야 라고 인식시켜주는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어. 괜찮아. 두 소녀 다영과 사우스 클럽의 남태현 선수. 그럼 지금부터 이 두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A 코스가 다영 선수고요. B 코스가 남태현 선수입니다. 시작이 됐고요. A 코스 서로 두 선수 다 침착하게 잘 말과 함께 교감하면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감점은 저희 눈으로는 없어 보겠습니다. 경험자가 승리를 할 것인지. 그렇습니다. 남태현 선수의 말이 계속 움직이는데요. 계속 움직이죠. 지금 남태현 선수가 침착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남태현 선수 자세도 좋고요. 마예 C 코스. C 코스. 마예 C 코스에서. 다영 선수 감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태현 선수는 없습니다. 남태현 선수도 감점이 없었던 거로는 보여요. 아, 다영이 진짜 엄청 위험하다. 그러니까요. 우와. 우와. 자, 이제 탁구공을 올려놔야 되는데. 자, 이제 탁구공을 올려놔야 되는데. 어, 남태현 선수 말이? 네. 어, 남태현 선수 말이? 탁구공을 떨겼습니다, 남태현 선수. 자, 탁구공을 지금 떨어뜨렸고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천천히 해도 돼서 좋습니다. 맞습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긴장을 하면 평소 연습한 거랑은 달라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예. 긴장하면 나는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영 선수는 질코스까지 완벽하게 넘어가면서. 완전했습니다. 질코스까지 완벽하게 넘어가면서. 남태현 선수도 질코스 완벽하게 넘어가네요. 자, 남태현 선수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다영 선수와 남태현 선수는 모두 이제 종료를 했습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결과는? 다영 선수의 승입니다. 자, 먼저 오마이걸의 첫 번째 선수. 우주소녀의 첫 번째 선수가 어떤 선수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자, 효정 대 여름으로. 네, 여름이네, 여름. 네. 이번엔 우주소녀, 여름. 네, 똑같은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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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스타트가 이제 무승부로 시작을 합니다. 자, 효정. 6점인가요? 네, 6점입니다. 저 약간 릴리스가 좀 너무 빨리 되지 않았나. 오마이걸, 오마이갓이에요, 자꾸 그러면. 어, 저 멘트는 3년짜로 있는데. 참을 수 없습니다. 단골 멘트죠.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까지 좋았는데. 아, 약간 너무 빨리 놓은 게 아닌가. 마음이 살짝 급했나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쿠. 아이고야. 그래도 귀엽네요. 네. 네, 좋습니다. 10점입니다. 네, 좋습니다. 10점입니다. 여름. 아하, 세리머니에 가네요. 네. 네, 여름 씨는 타임이 짧은 게 정말 장점인 것 같고. 네. 보기에도 힘이 좋아 보입니다. 자, 따라가야 됩니다, 효정 씨. 다소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분하게 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았나. 아, 6점이에요. 네, 좋았나. 아, 6점이에요. 6점. 6점이에요. 표정 많이 흔들리네요, 지금. 아, 6점이에요. 이거는 조금 뼈아픈데요. 네. 여름을 사랑해. 아, 9점, 9점. 아, 9점, 9점. 정말 여름같이 뜨거운 화를 쐤네요. 눈빛이 예상 없지 않습니까? 아, 우주소녀가 좀 앞서가죠. 쉬고 나가죠. 자, 보나는 좀 약간 이제 안정적으로 쓸 수 있겠죠? 자, 보나. 오, 3점입니다. 오, 3점입니다. 아, 점수가 많이 벌어집니다. 유아의 0점이 뼈아프네요. 오, 6점, 6점. 아, 5점이네요. 아, 5점이에요. 간바르처로 5점입니다. 오 마이 갓, 5점. 오 마이 갓이 된다니까요. 아, 이렇게 살렸어요. 아, 은근슬쩍? 은근슬쩍 이렇게 흘려가듯이. 네, 자, 보나. 자, 보나마나 10점이겠죠? 아, 그거 안 좋아요. 아, 그거 안 좋아요? 그건 안 좋아요. 네! 10점 아니에요? 그건 안 좋아요. 네! 10점 아니에요? 아, 이거 보세요. 보나마나 10점. 보나마나 10점. 네. 렌즈가 혹시 깨졌나요? 카메라가. 깨졌네요? 깨졌네요. 깨졌네. 아, 사이드 쪽이. 아, 지금 보시면 정중앙으로 갑니다. 와... 정중앙입니다. 아... 이야, 무슨 고등어 한 마리처럼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못한 걸 해냈습니다. 아, 못 찝니다. 7점. 7점이네요. 어, 7점. 앞선 팀 부진을 많이 해줘야 합니다. 네, 풀 풀 7점입니다. 8, 8, 8, 8로 끝이 됩니다. 어, 9점. 아, 9점이에요. 네. 확실히 도망가네요. 어, 9점까지. 아... 자, 승희 선수가 마지막 한 발을 쏩니다. 후회 없는 화살을 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제 미련도 없죠. 네. 편안하게 쏘면 됩니다. 네, 10점입니다. 오, 10점. 오, 10점. 네, 10점입니다. 오, 10점. 오, 10점. 네, 10점. 이야... 마무리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제 다영 선수예요. 아, 2점이네요. 네. 자, 지금 문화랑의 승부를 마셨습니다. 아, 2점이네요. 네. 자, 지금 문화랑의 승부를 마셨습니다.